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트릭스 매입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조지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트릭스 매입법에 대해서 예전에 1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로 접근하는 방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 매입법 함께 가겠습니다. 트릭스라는 것이 트릭스 익스폰니셔널... 익스폰니셔널... 아, 발음이 안 나오네요. 익스폰니셔널 스무스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종가 기준으로 3번 지수 이동평균한 값을 모멘텀을 하여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트릭스 13과 트릭스 26의 골든크로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 13일선과 26일선의 골든크로스는 보조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 21선이고 보조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13일과 26일 골든크로스를 많이 쓴다. 추세 이탈이 없을 시에는 지속적인 홀딩을 하고요. 특히 모멘텀 좋은 종목이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트릭스 매법의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1번, MACD는 2번, 트릭스는 3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기민하지만 조금 더 굉장히 예민한 보조지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릭스의 수식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세 차례 평화를 한 후 변화를 산출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금융공학 영역입니다. 금융공학 영역이니까 제가 좀 짧게 필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1은 이동평균서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 EMA2는 그거를 지수이동평균한 겁니다. 그럼 EMA3는 뭐예요? 그걸 다시 한 번, 한 번 더 지수이동평균한 겁니다. 즉, MACD가 EMA2와 관련돼 있고요. EMA3와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릭스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세 번 이동평균선을 꼬은 선이다. 그거를 지수이동평균선의 값을 갖고 꼬은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다. 이렇게 보실게요. 트릭스에 들어가기 전에 MACD를 많이 쓰게 되는데 MACD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 MACD 두 번, 트릭스 세 번. 가장 빠른 건 누구요? 트릭스. 가장 예민한 건 누구? 트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요. 트릭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주가 급락할 때를 돌아설 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도에 4월달, 3월달에 시작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보고 돌아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서 제 핵심 기법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트릭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완전히 트릭스가 한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트릭스 26이 트릭스 13 밑으로 쭉 돌아섰다가 이게 한 두 달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돌아서는 순간이 바닥이 도는 순간이구나. 근데 딱 트릭스가 옛날에 돌더라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바닥 찍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부근에서 삼성전자 가기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또 길이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여기까지 좀 길더라고요. 두 달 정도. 그럼 이제 방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트릭스가 여기서 뚝 돌더라고요. 이 날. 그러니까 제가 9만 원 깨지는 날 트릭스가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추세가 좀 이탈되겠구나 생각했던 게 작년도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트릭스 때문에 그런 거다. 트릭스는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지만 조금 더 판단을 할 때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을 주게 됩니다. 한솔 케미칼도 사실 제가 이제 이게 고점이 보시게 되면 트릭스가 돌아서면서 한솔 케미칼도 3, 4월에 돌아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한 번 나왔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한 번 추세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트릭스가 다시 돌아서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다시 순메스 포지션이 나왔고 지금 뭐 아직까지 크게 트릭스가 추세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스는 어떻게 보면 나의 판단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집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제가 코롱인더도 계속적으로 한 게 트릭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깊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깊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트릭스 자체는 큰 방향은 없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3, 4월에 나왔죠. 코롱인더도 제가 타이오코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자체가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배당 자체가 천 원 정도 주니까 5만 원 밑에서 주식 사면 크게 손해볼 일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차이를 보게 되면 트릭스 자체가 돌아서고 나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세 흐름에 대해서 트릭스 로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성 DS도 마찬가지죠. 해성 DS 같은 경우 사실은 한 번 방향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성 DS가 차량용 바도체 부족 현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데 트릭스가 꺾여서 내려오면서 한 번 돌아섰고 그다음에 큰 상승 없이 하다가 3개월 정도 상승 추진 않았으니까 여기 사실은 고점 시그널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목에 비해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좀 깊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달 정도 트릭스가 내려오다 보니까 두 달 정도 트릭스가 골든 크로스가 지금 다시 순매수 포지션을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해성 DS는 지금은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이고 이때는 반대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크게 무리수 없는 종목이 된 거예요.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로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성 DS가 주가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크게 문제 없고 주가 가입 가능성도 높습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했죠. 왜? 트릭스가 돌아섰으니까 트릭스가 기민한 게 추세가 빠르게 올라가서 추세를 받고 다시 돌아서서 이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시장 제재, 엄청난 상승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트릭스가 맞으려면 세 번 꼬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종목보다는 펀더멘탈이 좋고 회사 좋은 기업들한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입니다. 주식은요. 가상화폐와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실적이 있다는 거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SKC. SKC도 보시면 트릭스 깨지면서 무너졌잖아요. 트릭스 깨지면서 무너졌다가 지금 SKC는 우상향이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두 달 정도 하락 포지션 나오고 나서 빠르게 트릭스가 돌아서고 여기서 저점에서 리스크 만들어 놓고 다시 끌어당겼잖아요. 트릭스가 덜어설 수 있겠지만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보시면 이기랑 그 다음에 트릭스 하방 나오고 트릭스 돌고 다시 트릭스 돌고 이 자리 어때요? 지금 상방으로 포지션 바뀌었잖아요. SKC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 없죠. 동박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만약에 이게 트릭스가 두 달 정도 올라가면 지금 이게 3개월 올라갔으니까 이 사이클도 지금 만약 데드 크로스라도 큰 시그널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방 시그널이 이렇게 깊게 나오는 거 깊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상승 시그널이 깊게 올라오고 다만 지금 여기서 공매가 있어가지고 공매가 있어서 상당히 좀 닫히는 그림인데 동박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꺾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3개월 사이클이 나와야지만 이게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C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트릭스가 돌아설 때 시장이 깊게 빠져서 트릭스가 완전히 데드 크로스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골든 크로스니까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3개월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하방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매도가 좀 빠르게 나왔어요. 물론 11만 원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12만 원까지 수익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아쉽죠.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맞춥니까? 자 그렇게 나오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 나오고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골든 크로스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거는 10만 원 언더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나온 자리가 9에서 10만 원이었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자 지금 아직 큰 파동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파동이 작지 않으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지금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리들이 한 번씩 골드와 데드 특히 빠르게 추세가 변할 때 빠르게 추세가 땅 칠 때 땅 치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핵심 사항이고 핵심 변동성에 대한 로직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트랙스 매입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루틴을 갖고 만드는 거지 그 루틴이 무너졌을 때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트랙스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만 이해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매는 굉장히 좀 쉽고 단순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좀 이슈화 되고 이야기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수젠택이라는 종목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트랙스가 이렇게 돌아설 때 지금 트랙스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방향 만들고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트랙스 강의는 마무리했습니다.